낭선이 이제부터 쉬라는 거야. 휴식을 취하라는 거야. 그러니까 빨래, 청소기. 여기다가 나 놀릴 테니까. 할 줄 알아요? 그렇지. 저거 뭐 어렵지 않던데. 허리가 무지하게 아프구나. 옛날에 어렸을 때 노래방에서나 봤지. 나 노래하는 거.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무대에서 하는 모습을 한 적이 없어요.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세대를 하게 됐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